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 강남스타일이 아니고 윤석열 스타일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65세대 정도 되는 남자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 참 잘 안 바뀝니다. 윤 대통령 스타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케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이 답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반 갤럽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시간 했는데 3,500명 정도 투표를 했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답이 64%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시간 동안 3,5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64% 사람들이 별로 뒤에 올 것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2차 효과 3차 효과를 남북 대리전쟁 할 일 있냐 살상무기 지원 반대 조선일보 10월 29일 김대중 칼럼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가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댓글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자유진영의 일환으로 혹은 우리가 6.25전쟁 당시 우방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낭만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네요. 이게 이런 공격용 무기를 직접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것은 러시아하고 여러분들 준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전쟁 상태에 있는 적대 국가로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겁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실시해 보니까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 한 건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의로사태가 이러면 한 건 하자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죠. 윤 대통령 스타일을 여러분 차분히 우리가 한번 복귀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참모들과 헤이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정거라든지 전언 같은 것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변인 거죠.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하는 것. 경청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경청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가가 궁금하지 윤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참모는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은 자기 확신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젊은 날부터 내가 구수했는데 사법고시 올랐잖아. 내가 구수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훨씬 빨리 갔는데 내가 검찰총장 했지 내가 중앙지검장 했지 내가 대통령까지 했잖아 이런 겁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역대의 여러분들 정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덜렁대는 스타일인 거죠. 덜커덩덜커덜렁덜렁덜렁 이런 겁니다. 치밀하고 꼼꼼한 게 아닌 거죠. 치밀하고 꼼꼼하지 않은 데다가 뭐에 굉장히 익숙한 거 아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덜커덩덜커덜렁덜렁덜렁 이런 겁니다. 치밀하고 꼼꼼한 게 아닌 거죠. 치밀하고 꼼꼼하지 않은 데다가 뭐에 굉장히 익숙한 거 아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사태 같은 거 보면 전형적인 겁니다. 그 엄청난 점점 정책을 그냥 저질러 놓는 겁니다.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수선가 끝나기 전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질러 놓는 겁니다. 저질러 놓고 기정사실을 하는 겁니다. 의료사태야 국내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쟁에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전쟁에 개입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큰 여러분들 함정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은 물건이나 이런 걸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피의자를 다뤘지 않습니까 불러가 조지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 저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런 생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온 사람들은 뭐에 익숙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까 푸틴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 눈에는 보스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폼을 잡는 거 일본말로 하면 가오 잡는 거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거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건 윤 대통령 걸음걸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례적인 걸음걸이거든요.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그냥 우스개로 넘길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뭔가 하니까 전형적으로 보스 기질이 강하고 폼을 잡는 가오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가진 특성을 좀 분석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기보다는 좋은 거 폼나는 거 그다음 면을 세우는 수 있는 거 이름을 날리는 거 이런 건 다 자기가 나서는 거죠. 사람을 독려해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하기보다도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뭐 국가안보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미 흉중의 결론을 갖고 뭡니까 거기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여러분들 밑에 국가안보회의의 이름 사람들이 답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반듯함이라든지 올바름이라든지 정의로움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명확하지는 않고 공리적 시각 내한테 이익이 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그러니까 이번도 여러분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국내 상황이 국내 상황의 소위 상황을 변경시키는 국민을 전환하는 용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일단 본인이 결정 내리면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 섭득이 되면 수정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익숙하지 않는 거죠. 의리 신뢰 이런 것 중시하죠. 젤렌스키하고는 이런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친소관계가 있다 이런 덜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정책 때문에 이런 어지러웠지만 이거는 전쟁의 국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러시아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핵을 갖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항상 한국인들은 어떤 성향이 좀 강한 편인 거 아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 트럼프 후보가 되면 주한 주둔비를 올린다고 하더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세계인 입장에서 생각이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죠?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압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진영 이란으로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비군사적 방법으로. 원주도 줄 수가 있고 그다음 의료시설도 파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포탄을 지불하는 것은 그냥 전쟁에 뛰어드는 것. 멀쩡한 나라가 전쟁에 뛰어들어서 되겠냐 이야기. 그러면 포탄을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도 이해하는 겁니다. 미국을 격려해 가지고 한국이 참 특수한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저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무기를 제공해? 그건 안 된다 이야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통치 스타일을 볼 때 한 9가지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9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성급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의사결정 특히 최고 경영자나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잔고. 의사결정의 핵심은 잔고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며칠만 더 참으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포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그럼 여러분 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에게 여러분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아이 내놓은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어른스러운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걸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